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자 오늘 특집 바로 봄맞이 운동 특집이에요 운동 특집이니까 준비 제대로 운동복 갖춰 입고 오세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입고 왔다? 근데 뭐야? 첫 번째 제품 여기를 어쨌든 무턱인 분들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약간 이어진 분들 또 멈추거나 확대하거나 그러진 마시고 이렇게 이어진 턱인 경우 무턱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딱 드러나게 해주는 그런 운동기구라고 해요 블랙, 블루, 펄프 세 개의 한 세트예요 자 이렇게 걸고 운동을 하는 거죠 유산소 한 다음에 근육 근육을 어쨌든 하고 나서 이제 이제 나의 턱을 좀 교정해볼까? 자신 있게 이거 무릎 생각하니까 너무 커 아 진짜 왜 나 자꾸 입으로 하는 거야 입으로 씻는 거야 이거? 한 거 안 와? 아 이거 옷걸이가 아니라 침 맞이를 줘야 돼 이거 침이 자꾸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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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꽉 수영이 같이 공동으로 구매하도록 하세요. 가격 괜찮네요. 9점. 이게 아직도 방금 아프다고 했지 내가. 그게 바로 성능이에요. 그러니까 금방 턱이 커질 수 있어요. 성능이 좋아. 8점. 저 언니는 이렇게 하고 소리 지르고 저는 나는 안 찔렀을 뿐이라고. 진실성도 8점 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제품은 진짜 이번엔 진짜 운동이에요. 내가 이렇게 입고 온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. 그렇게 턱 운동만 하려고 입고 온 게 아니라고요. 우리가 제일 많이 빼고 싶어하는 살이 어디예요? 그치. 잘하셨어. 잘했어. 소리로 나왔잖아. 배. 다이어트에 가장 큰 적은 뱃살이다. 그걸 빼려면 뭘 해야 된다? 이거. 바로 이 잇몸 일으키기. 혼자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. 그쵸? 소파 밑에 나 발 끼고 한 적 있어. 강아지를 만쳐놓고 해야. 아니면 너무 힘들어. 저기 나나 갔어. 제 뒤로 뿅. 너무 힘들어. 그래서 셀프 잇몸 일으키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. 침대 밑에 그 침대 프레임에다가 이 기구를 딱 끼고 감아가지고 고정을 시킨 다음에 혼자서 하는 거. 하지만 고정 잘해야 돼요. 안 그러면 이거 진짜. 이렇게 옥수수.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생겨서 침대 프레임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로 이렇게 매트리스와 침대 프레임 사이로 넣어서 얘를 거기 딱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죠. 그 상태에서 발을 끼고 운동. 아악! 그 상태에서 발을 끼고 운동. 아악! 신박빼기. 하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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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 번만 보여줄게요. 자 갑니다. 네. 왜 내가 이끈대와. 하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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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! 안 돼! 안 돼. 지금 놓으면은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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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나 한 번만 한다고 했잖아 세 번이나 했어 세 번 이걸 마우스 패드에요 매트가 아니야 근육에 무리가 온 거 같아 아 진짜 둘 아 힘들어 8,000원 괜찮다 진짜 침대 이런 데 고정을 못 해봐서 아쉽지만 고정 잘 된다고 치면 괜찮은 가격인 거 같아요 7점 드릴게요 성능 괜찮 8점 드릴게요 아침에 잠이 끼면서 침대에서 윗몸 일으키기 운동하면 정신도 맑아지고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별점을 5개를 주셨어요 진실성 9점 드릴게요 네 드디어 마지막 제품입니다 마지막 운동기구는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스쿼트 운동기구에요 이거는 스쿼트만 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에요 되게 다양한 저기를 할 수 있네 다양한 자세 아 이거를 이렇게 하고 어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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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안해 이거 팡 해서 발을 맞는 거 아니야? 괜찮다고? 고무줄이 엄청 많이 늘어나요 어후 어후 괜찮겠지? 어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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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빡 간다 그 다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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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운동하시는 분들이 우리 영상 보면 완전 완전 비웃으실 거야 지금 쟤들 뭐하니 어디서 아 이거 무슨 아 이건가? 이거 하나 둘 운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운동이 엄청 되지 허벅지 엄청 땡기고 이렇게도 한다 이게 어디가 땡겨야지 여기가 땡겨 아 아 너무 잡아 아 이거야? 아 아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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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?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발이 자동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옆구리 땡겨 어 진짜 여기 운동 될 것 같아 해볼까?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한 것 같아 정말 많이 했어 어 분명히 다 잘릴 거야 이것도 이렇게 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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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고 다시 올리고 아 뭐지? 아 아 아 아 아 아 힘들어 아 진짜? 아 나 지금 낚인 것 같은데 여기 또 고개로 드려야 돼 군대 얘기하니까 장난 아니고 화색이다 왜 놀아 화색이 저분 아 900원 조금 너무 비싸 10000원 넘어가면 안 돼 오늘 운동기구 그러면 안 돼 추천 드릴게요 근데 주의점이 있어 이렇게 막 쓰면 안 되겠어요 한번 필라테스를 1대1로 끊어서 다녀와요 다녀오고 좀 배우고 해야지 잘못된 운동 자세가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아시는 분 댓글 좀 남겨주세요 나를 너무 지적하진 말고 기구는 짱짱하니 좋아요 성능 그래서 8점 드릴게요 진실성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8점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야심차게 입고 와서 처음에 턱 운동만 시킨다고 좀 비웃었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땀이 나고 근육이 땡길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PT 8번까지 오늘 좀 오랜만에 겨울을 막 벗어나서 몸이 굳어서 그랬어 운동을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운동 특집 참 좋았죠? 다음에 어땠는지 댓글로 이렇게 이야기 좀 우리 나눠보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특집으로 찾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